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13절로 15절까지 내용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맥락에서 다시 한번 11절로 17절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유 하나, 종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성도가, 교회가 성도답게, 교회답게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서론적인 명령이 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 중에서 행시를 선하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라, 멀리하라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문 1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기억하면서 행시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또 이방인 중에 선함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 하나, 종과 같이 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냥 기계적으로 이것을 하면 영광이 되겠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영광이 되겠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다 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명령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고 행시를 선하게 하라 이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서론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 서론적인 명령과 더불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런 명령을 또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발전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커진 형태인데요 먼저 이것을 맥락으로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신앙 생활하는데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행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는 여러분이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외입니다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 사랑의 개념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인 간의 사랑도 있죠 친구 간의 사랑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한 번씩 오해하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썸타는 관계인 것처럼 연인 간의 사랑하는 관계처럼 친구 간의 사랑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대등한 입장에서 마치 하나님과 딜하고 밀당하고 만만하게 생각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격차가 있어요 대등하게 보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치면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종기와 권세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마땅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말로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경외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이렇게 NIV나 ESV 성경을 보면 그냥 fear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움 그리고 한자말로도 경외를 풀어보면 두려울 경자에 두려울 외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외는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벌벌벌벌 떠는 그러한 감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경외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 가운데 있는 두려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 그냥 공포스러움이 아니고 사랑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기가 그런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경외를 경험할 그런 경우가 그럴 경험이 참 많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여기 빗대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의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저를 경외하지 않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 참 많이 두려워했는데 나이가 조금조금 드니까 치근하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외란 감정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냥 구원론적으로 설명하면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구나 나는 행복합니다 자유합니다 이런 감정에 앞서서 사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나 같은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과 악행들을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를 딱 세우시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막 몰려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들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는 기쁨 또한 밀려오게 됩니다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이죠 모순적인 감정인데 우리가 구원 앞에서 이런 것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나 같은 거 정말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했던 그 순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참된 구원을 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고 아껴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으로 쑥 들어와 있는데 내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이런 성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딱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미신처럼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지 않으면 천둥, 봉개가 칠 것 같고 내 삶이 쪼개질 것 같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이 두려움의 극단에 있는 사람 또한 구원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양쪽에 있는 것들 균형 잡힌 우리의 감정 하나님을 끝없이 끝없이 두려워하는데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두려우심을 우리가 아는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독특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이 두 가지 감정을 다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애교를 떨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외의 감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순종의 걸음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어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되게 대단한 배신인 것 같고 되게 대단한 악행인 것 같은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꽤 만만하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 두려움 속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것 이 균형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사랑이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거 다 안 보고 성품과 자세 신앙만 좋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매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러면 그 자매들한테 어떤 얘기하냐면 공동체에서 이렇게 눈을 열고 형제들을 쫙 스캔하라고 이야기해요 스캔하면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아니고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사람들한테 관심 주어지지 않는 그에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에게까지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까지 존중하면 정말로 된 사람이다 걔랑 결혼하면 정말 틀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웃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잘 대해주어야 하는 사람을 잘 대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나와 얽히고 설켜서 내가 잘 대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한테 잘 대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내가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입니다 갑질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무관심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이 약육강식 적차생존의 세상 속에 내 사람 챙기기도 바쁜 세상 속에 정말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까지 내 마음을 착하게 주고 내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 같은 것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고 나아가는 것 이것들이 훈련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보시면 사도베드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앞서 두 가지 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이웃사랑입니다 묻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내가 평생 관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조차도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렇게 사도베드론은 이웃사랑을 두 가지의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로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사도베드론은 포베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려워하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경외입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랑만이 아니고 두려움만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되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왕을 존대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웃사랑으로 묶을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왕을 존대하라라는 말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여러분 그렇게 교육하십시오 너의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에게 순종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어 그것은 단지 관념일 뿐이고 개념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순종이라는 개념을 이 땅 가운데 제대로 배워봐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이 한 세트로 묶여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왕을 존대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아까 헬라어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포베오인데 왕을 존대할 때 존대는 티마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티마오, 존대하다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무사람을 공경하다 할 때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사람을 티마오하라, 왕을 티마오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왕을 존대하는 것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왕을 존대한다고 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선명하게 비교하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왕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치자를 온전히 섬기는 것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포베오랑 티마오를 잘 구분해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되 왕은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도구로 활용하며 그를 존대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크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해서 볼 텐데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주목해 볼 거냐면요 먼저는 주를 위하여라는 것을 주목해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이라는 것을 주목해 볼 겁니다 먼저 주를 위하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을 대할 때 인간의 모든 제도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는 전제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했을 때 이 베드로 전설을 받는 독자들은 깜짝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유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로마가 다시 있는 그 나라에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합니다 왕을 신격화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핍박받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했을 때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황제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고 왕을 존대하되 어떻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신격화하라 아니면 왕을 우상화하라 왕을 절대화하라가 아니고 우리에게 유일한 왕은 하나님 아버지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되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로서 왕을 존중하라 라는 그 뉘앙스가 주를 위하여 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왕은 정말 권세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왕은 딱 보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두렵다는 관념과 개념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보다는 왕이 더 두려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재 가운데 있던 베드로 전세의 수신자들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개념 그 경험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이 땅 가운데 균형 있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은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압재하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생각이 날 텐데요 돈, 명예, 성공 이런 거 생각이 날 텐데 저는 언론, 여론, 평판 이렇게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MBC, KBS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볼까? 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까? 나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할까 하는 것 우리가 꽤 많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나름대로 공인입니다 작은 교회, 그러니까 인원 숫자가 적은 교회에 있으면 한 300명, 500명의 공인이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큰 교회에 있으면 몇 천명의 공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눈이 굉장히 두려워요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쭉 서 계시면 이렇게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6교구, 7교구 이렇게 하면서 저 목사님은 키가 크네? 저 목사님은 살이 좀 쪘네? 저 목사님은 얼굴이 겁네?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평가해야지 평가해야지 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저 목사님 좀 잘생겼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그만큼 우리가 평판과 그리고 여론의 연약한 자들입니다 너무너무 사실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말씀이 저 길로 가라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용기와 그 길로 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쉽지 않죠? 세상이 다 그 길로 갑니다 세상이 다 인본주의 인간이 최고다 하는 그 길로 가는데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노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예스라고 생각해도 노야 하고 가는 이 길이 교회 안에서 외롭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손가락질해요 극단적이다 아니면 너무 단순화된 삶을 살지 않냐 하지만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집사고 권사인데 다 직분자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내가 그것과 거슬러서 나에게 중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움직여야 하고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주를 위하여 그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걸음을 결정하셔야 해요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 평판 따라가다 보면 칭찬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를 세워내면서 그것이 선이라고 착각하면서 정말 이상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 이러한 개념들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하는 사도 베드로의 뉘앙스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13절 하반절과 14절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지금 왕이나 총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단순히 왕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총독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악행을 징벌하는 것 선행을 포상하는 것 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한다 하는 것은 인간의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을 포상하는 것 권선징악의 모든 규범과 모든 제도와 모든 법규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좋아지자고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전혀 없을 겁니다 어때요? 교회로 부르셨을 때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권선징악에 대한 규범과 도덕과 법규와 그리고 법령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우리가 언론의 지배를 받으면 사실 살거든요 눈과 귀를 사실 통제하고 장악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TV뉴스를 우리가 한쪽 편만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그쪽으로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집에 가면 유튜브를 보시는데 약간 색깔이 빨간색 있죠? 빨간색 유튜브를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세요 다른 일을 할 때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기준 가치가 점점점점 원래도 그랬는데 대구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원래도 그랬는데 점점점점점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상을 볼 때 그들이 주는 안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젊은 사람 중에 굉장히 그냥 파란색만 막 급급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들이 주는 눈과 안경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한다고 할 때는 무엇으로 주를 위하여? 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어떻게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를 우리가 나름대로 성도가 선도해 나가면서 그런 어떤 기준과 잣대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너무 필요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뼈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저기 이태원의 아이들 많이 이렇게 천국 갔잖아요 많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또 프레임을 막 만드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구미에 맞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에 구미에 맞게 그 프레임을 막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정말 별 수 없구나 세상은 정말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제가 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그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눈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딱 눈이 머물러 있어서 거룩, 경건 이런 것들을 막 탁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떡해요?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저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들을 가지기 위해서 마치 우리의 거룩과 경건에 씨름하는 그 강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를 섬길 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회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건가를 우리가 좀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더 부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성경을 열어서 과연 하나님이 통치자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고민들 물음표를 자꾸 던지고 서로 토론하고 묻고 그냥 비판하고 그냥 누구 탓하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 품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하길 원하실까 이런 것들 좀 같이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자도베드로가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우리가 가장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고 정말 툭 쳤을 때 튀어나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 중심에 딱 두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삶 그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